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매수청구라고 하는 개념은 토지를 뭐하는 거냐면 사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소유자일까? 여기 있는 사람은. 매수청구 주체는 누가 되냐면 이거 좀 볼까요? 도로 하나 설치겠다. 도로. 도로를 설치하기로 관리기구로 뭐였냐면 결정했다. 그러면 이 도로의 이름이 기반설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계획설 설치하겠다고 결정했죠. 그럼 이 뭐가 돼요? 이 땅이.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지 말고.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된다니까. 도시군계획설 부지. 도시군계획설 부지 이 안에서 결정된 토지 안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유자가 오랫동안 보세요. 갑돌이가 땅을 갖고 있는데 행정청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도로 설치할 테니까 건물 짓지 마. 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소유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돌이를 쓰는 병돌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지.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있고 구비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의 지목. 지적부에서 배우시죠. 지목 지목. 몇 개 있지? 거기서 대가 있을 거야. 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이 한 명만. 이 사람은 내 땅을 팔 테니까 사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호시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아야 돼요. 미집행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장기라고 그래요. 장기. 그래서 제목이 장기 미집행이야. 장기 미집행. 그리고 도시군계획설 부지죠. 여기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 10년 동안 사업을 했다.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어디 있는 땅이냐. 도시군계획설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유자 중에서 지목이 모인 토지. 대인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을 팔 테니까 사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구나. 라는 거를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출제가 될 때 출제위원이 뭘 물어볼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이죠. 요건. 그럼 누가 매수총을 행사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있는 모든 소유자가 아니라 딱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물론 큰 틀의 전제는 이거죠.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호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아야 돼요. 10년 동안. 뭔가를 내가 잘못 눌렀네. 또.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고. 지목이 돼. 지목이 돼. 자. 지목이 대인토지 소유자는 내 땅을 팔 테니까 사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수총구라고 부르는 거야. 매수총구. 매수총구.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도만 보시면 돼. 그래서 쭉 여러 가지가 막 써있는데 두 가지만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일단 미집행 기간 10년. 여기 체크. 자.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10년. 이거 10년.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목이에요. 지목. 지목이 대. 동그라미. 지목이 대인토지.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용구 못하는 건가요? 그럼요. 못하죠. 지목이 대일 때만 하는 겁니다. 그걸 한정시켜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형을 문제 낼 수 있지만 또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여보세요. 여기 10년 동안 사업 안 했지. 지금.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절차 배웠잖아. 자.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시행자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뭐죠? 자. 실시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까지 받은 상태야. 어. 그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시 계획에 인가까지 나오면요. 사업을 하는 걸로 봅니다. 사업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안 본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 단계까지 왔다면. 자. 여기 있는 소유자는 내 땅을 팔 테니까 사주세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요게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자. 여기 밑줄 보면서 자꾸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숙지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실시의 인가가 나왔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인가까지 나왔다. 뭐 그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된다. 뭐 그건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제외한다. 제외한다. 매수청구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매수청구 못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있으면 요거 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 10년 그리고 지목이 돼. 이런 건 거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다고 보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내니까 요거 좀 신경 써서 보시고. 자. 그리고 지목이 돼인 토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죠.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자. 그 위에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건물.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 포함이지. 어떻게 제외하겠습니까. 요거를 제외 이렇게 해놔요. 제외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싸대기 날리고 오신대. 건축물 정체물이 있잖아요. 그 위에. 그러면 건축물 정체물까지 포함해서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수청구권자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려가신 매수의무자 나오거든. 상대방이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을 뭐라고 하냐면 매수의무자라고 부르거든요. 매수의무자. 여러분 매수의무자는요.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묶어서. 다. 기역, 니은, 디귿. 밑에 있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매수의무자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네. 지금 봤더니. 기역도 매수의무자. 니은도 매수의무자. 디귿도 매수의무자네. 그러면 이걸 하나씩 골라오면서 물어보겠지. 시험에. 그럼 일단 매수의무자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런 얘기거든. 그냥 보세요. 여기 도시의무자의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10년 동안 미집행했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하냐 이런 얘기잖아 지금.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을 부를 때 매수의무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매수의무자는 일단 사업하는 도시의무살로 결정고시가 된 토지가 있는 지역이 관할구역 6군데잖아. 그러니까 6명이지 뭐. 일단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한테 하는 거고 김포시장한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6명 다 잊지 말고 6명 관할구역 6명한테 하는 게 맞다. 근데 이 6명한테만 한다고 나온 적도 있거든. 그럼 안 돼요. X입니다. 6명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니은번에 해당되는 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시행자한테도 매수형을 행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세 글자로 시행자 나오면 동그라미 침대.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가 매수형을 행사할 수 있고. D급보는 누구냐면요. 국계법이나 다른 법률에 도시금계획서를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법이 국계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조항이라고 보시면 돼. 설치를 누구누구가 한다라고 명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설치하거나 체크. 관리해야 될 의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줄이면 뭐가 될까? 설치의무자 또는 관리무자가 되겠지. 설치의무자나 관리무자가 있으면 설치의무자나 관리무자한테도 매수형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논점을 하나 잡을 게 뭐냐면 설치의무자하고 관리무자가 다를 수 있나? 응. 다를 수 있지. 똑같은 방법이 어딨어. 다를 수 있지.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 이걸 응용식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설치를 먼저 해요? 관리를 먼저 해? 누구한테 하면 돼? 설치무자한테 하는 거야. 다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무자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매수의무자 중에 한 명한테 매수형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의무자가 뭘 하냐? 매수의무자가. 매수형을 받았을 때. 당연히 뭐 할까? 매수 여부를 결정하겠지. 그래서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이네.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매수 하겠다. 안 하겠다.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고. 이거 숫자 엄청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냥 문제의 답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기출문제로 보면 널렸어. 널렸어. 6월이야. 6월이. 6월이.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하고 매수하는 기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6월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 등한테 알려줘야 된다. 매수하러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반드시. 이건 선택의 일이나 필수입니다. 필수. 그럼 지금부터 갈 게 뭐냐면 매수하는 방법을 좀 갈게요. 매수하는 방법. 매수하러 결정했다면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이때 매수할 때 가격이 뭐냐. 토지 매수 가격이 뭐냐. 이런 얘기지. 매수할 때 가격은 특이사항만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매수할 때 가격이 2법이 없어. 국계법 명시가 안 돼 있어. 국계법으로 어떤 가격으로 매수해라. 없다니까 명시가 명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계법이 없으면 어떡해. 다른 법 갖다 써야지. 다른 법이 공치법이야. 공치법. 공치법. 우리 공치법 많이 했죠. 보상법. 보상법. 보상을 한 일반법을 적용해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공치법 준용. 공식 만드세요. 매수 가격 나오면 공치법이 보이죠.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야. 근데 안 보이지. 그럼 싸다기 날리고 오면 돼. 그래서 공치법 있는 게 없는 이것만 찾아. 이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면. 매수할 때 원칙. 당연히 현금이지 뭐. 근데 여러분 현금은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왜냐면 다 현금이에요. 공법 전체에서 매수대금은 다 머니 그러면 다 현금이 원칙이야. 그래서 잘 안 내셨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예외적으로 현금 말고 다른 걸로 매수할 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다른 게 뭐예요. 그럼 채권입니다. 그 채권의 이름이 도시공계기설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의 이름이. 도시공계기설 부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도시공계기설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채권은 특정화 시켜야 돼. 특정화.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특정화. 그럼 이 채권은 매수문자가 아까 여러 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중에서 매수문자가 지자체일 때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자체일 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자체가 아닌 자가 매수문자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만 그래. 만. 만이라고 해요. 만. 인 하지 말고 만 그래. 지방자치단체의 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특정화 시켜서 보셔야 되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미자일 때 발행할 수 있거든. 근데 매수 의미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하나. 한 장 넘겨볼까. 54쪽 가면. 54쪽 가면 맨 위에 박스가 있을 거고 그 박스 안에 기억하고 니은이 있을 겁니다. 두 글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 있죠. 이거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야. 또는. 기억에 해당되거나 니은에 해당되면 돼. 그럼 이걸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할 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 의미자가 지자체로서 그래야 돼. 큰 대전제가 뭐예요. 매수 의미자가 누구다. 지자체다. 그리고 소유자가 원한다를 붙여야지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플러스가. 이게 하나가 되고 매수 의미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유자가 뭐 한대요. 원한대요. 그럼 채권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채권 발행할 수 있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거 1도 없네. 여기는 여기가 논점이야. 이걸 많이 봤어. 지방공사 이런 식으로. 토이택공사. 그러면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버려야지. 자체가 이제 지방공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소유가 원한다 하더라도 채권 발행이 안 된다는 얘기야. 토이택공사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또는이니까 소유가 원하는 경우 나왔으면 그리고 지자체가 매수 문제라고 나왔으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이것도 비업무용이 많이 나와요. 비업무용. 이 부재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을 내려면 대통령령까지 내야 되거든. 내기 어려워. 그래서 잘 안 내요. 얘 하나만 잡아도 돼요. 자 비업무용 토지다. 그럼 비업무용 토지면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고 놀리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대금이 중요합니다. 얼마 초과해요. 그럼요. 3천만 원 초과 여러분들 이거 별표 해야 돼. 이 숫자를 또 바꾼다. 2천만 원으로. 그럼 틀리다. 기준점이니까.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 하셔야 돼. 모든 금액이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써있지. 그러면 이때는 아까 소유자가 원할 때는 전액을 채권으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비업무용 토지가 나왔으면 전액을 채권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주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하는 금액만.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 주는 거야. 이거는 3천만 원 초과가 안 되면 채권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제집권액이 얘기가 엄청 중요하지. 기준점. 3천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해야 돼. 그러면 매수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초과했잖아. 그러면 3천만 원까지는 뭘로 주고? 현금 주는 거거든요. 3천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초과되는 2천 있죠? 이거는 채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 모든 금액 그러면 안 돼. 모든 금액이 아니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만. 이걸 논점으로 잡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소유자가 원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 틀리거든요. 그럼 출제율이 낼 때 지자체에 주면서 미음본을 주로 많이 주겠지. 여기다. 소유자가 원한다고 한다면 다 동그라미 치고 오거든요. 이렇게 전제하시고. 그러면 매수문제가 현재 지자체인데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비용무용 토지로서 매수액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했다.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하게 되면 돌려주는 기간. 채권 발행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돌려줘야 되겠지. 외워야지 그거는 숫자. 이거 10년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 숫자가 2개 나오면 틀려요. 5년 이상 10년 이내 이런 식으로. 숫자가 2개 보이면 틀려. 하나만 보여야 돼. 상한선 밖에 없어. 10년 이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조례로 정하지. 뭘로 정해요? 지자체장들이 발행하는 거니까 조례로 정한다. 맨 끝에. 조례는 알 필요 없어. 이자 당연히 주고 포함시켜서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시험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오고. 10년 이내까지만 마무리하신대. 10년 이내.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돌려주는 거야.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4번은 뭐냐면.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이 채권은 매수면이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이니까 지방재정법이 나와야지. 지방채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다 똥갈밀 쳐야 돼. 채권. 채권. 발행 절차 물어봐. 발행 절차. 그럼 이건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만 대답하시면 돼. 공치법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공치법은 매수대금이고. 저는 다른 걸 물어보잖아. 채권은 물어보는데 왜 공치법이 나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방채니까 국계법에 특별한 정이 없잖아요. 그럼 지방재정에서 나중에 상한을 하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하셔야 돼. 채권은. 그래서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 채권은 지방재정법이고. 매수가격은 무슨 법. 공치법. 두 개 꼭 비교해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면 4번에 매수거부 나온다. 그렇지? 매수거부. 매수거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매수문의가 매수청구 받았을 때. 뭐라고 그러죠? 매수. 6개월 이내 뭐하라고 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매수할지 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매수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한 거 맞죠?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매수 거부했다. 또 매수하러 결정하러 와서 2년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 결국은 매수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목이 뭔지를 보셔야 돼. 이분이 갖고 있는 지목이 되잖아요. 되니까 건물 지을 수 있지.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릴 수 있어. 그래서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 내준다는 얘기예요. 허가 받지 않고 그럼 틀려.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거 있는 게 뭐냐를 물어보겠지. 있는 게 뭐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겠지. 그러면 그걸 대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는. 여기서 얘네 4가지 건물하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1, 2, 3번은 건축물이고요. 4번은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이라고 하는 건 광고판 같은 거니까 건축물 설치할 수 있으면요. 공작물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공작물 물어보면 100% 맞죠. 논점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단독주택 1종군생 2종군생. 그런데 얘네들 전부 다 건물이거든. 건물인데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3층짜리 넘는 건물은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만 허가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건물을 올라갈 때는 전부 다 3층 이하인데 단독주택 가능한가요? 단독주택 하나만. 여기서 단다다공 다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다중주택 버리고 다가구 버리고 공간 버려야 돼. 얘네 안 돼. 원래 단독주택이 4개 있잖아. 4개 중에서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인 단독주택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3층이야. 그다음에 1종군생 슈퍼 같은 거 가능해요? 이것도 3층이야. 그다음에 2종군생도 되죠. 3층 이하로 되는데 놀자 놀자는 안 된다. 논점. 한 번 정도는 등장하겠다. 달란주점 안 돼. 놀자 놀자. 안 마실 수 안 되고. 노래연습장 안 되고. 다중생활설은 안 된다. 다중생활설이 뭐죠? 고시원이에요. 혼자 술 먹고 논다 그랬잖아. 얘네들은 놀자 놀자에 포함된 4개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거든. 2종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2종은 맞지만 2종 중에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건물이에요.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안 돼요라고 대답하신대. 얘네 빼고 나머지는 됩니다. 나머지가 뭐가 중요해요?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얘네가 된다라고 나오겠지. 그럼 일단 X 하신대. 그래서 싸닥에 날리고 오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매수용구인데요. 매수용구 올해 나올 거거든요. 매수용구에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맞추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서는 한 문제 맞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회법에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맞추는 파트입니다. 이거 이상 안 나와 절대. 이거 이상 안 나오니까 쉽게 나와요. 쉽게 그냥. 쉽게 숫자 만약에 바꾸거나 이래서 나오기 때문에 6월이 뭐라고 합니다.